안녕하세요. 23살 김소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? 많이 본 얼굴이야? 네, 얼마 전에 그룹으로 활동했었고요. 지금은 또 IBI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슈퍼스타K7에 슈퍼위크까지 진출했었어요? 여러 번 참가를 했었는데 제가 다 떨어졌었어요.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, 그러면?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좋다. 좋다. 노래 하나 할까? 처음은 슬픈 얘기를 들으니까라 말고 난 가벼운 얘기죠. 그대 비밀리 지켜줘요. 아 글쎄 말야. 그 여자이죠. 뷔시 뷔시한 그녀에게. 푸른다 하늘처럼 새파랗게. 눈빛떠 때가 있었다네요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사랑이 아닌 것들까지 이정도 반해 사랑에 빠질 만큼 그 숨을 뻗다나요 꼭꼬지 않고 천지나게 재재거리면 지금 빗기 없이 맨마리 변한 등기가 돌더래요 Already Queen 감사합니다 귀엽다 내가 연속으로 계속 눌렀어요 정말 밝게 누르시더라고요 정말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뭐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들어야지 인스타그램 해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? 김소희 씨 김소희 씨의 결과는?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우리 셋이 왜 일어났죠? 일어나신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즐거운 무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보고 싶다 그렇죠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know